이 버전의 동시지원 채널 수는 1개입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개의 채널만 사용가능합니다. OSEN 이상하 기자 돌아온 홈런왕 박병호의 내년 시즌 홈런 개수는 몇 개일까? 지난 27일 2년간의 미국 생활을 접고 친정팀 넥센으로 복귀한 박병호에게 뜨거운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2에서 2015년 4년 연속 KBO 리그 홈런왕을 차지한 현역 최고의 거포일기에 벌써부터 내년 시즌 박병호가 몇 개의 홈런을 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증서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 보이스웨어에 등록하세요. 박병호는 미국 진출 전까지 1군 9시즌 통산 868경기에서 홈런 210개를 기록했다. 특히 2012년 31홈런, 2013년 37홈런에 이어 2014년 52홈런, 2015년 53홈런을 폭발시켰다. 4년 연속 홈런왕, 2년 연속 50홈런 이상 모두 KBO 리그 사상 첫 기록이었다. 등록해주세요. 박병호가 홈런왕 시절 4년간 기록한 홈런 173개 중 56.1%인 97개가 목동구장에서 나왔다. 목동구장은 홈에서 펜스까지 거리가 좌우 98m, 중앙 118m, 펜스 높이 2m로 전형적인 타자 친화적 구장이었다. 2012에서 2015년 4년간 경기당 평균 2.21개로 가장 많은 홈런이 쏟아졌다. 지금 보이스웨어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넥센의 홈은 목동구장이 아니다. 박병호가 메이저리그에 진출한